바쁘실 텐데 많이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영화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어쨌든 긴 시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인성입니다 영화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질문을 통해서 얘기 나누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인성입니다 영화 촬영하나서 이렇게 감독님과 별들 서로 함께 뜻을 모아서 영화에 담으려고 하는 메시지 그 의미들이 여러분들에게 고스란히 잘 전달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교성입니다 저도 이제 오늘 처음으로 공개하는 날이라서 굉장히 긴장도 많이 되고 걱정도 많이 되는데요 재미있고 좋은 시간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류준현씨 네 안녕하세요 덕킹의 최대 인력을 맡은 류준현입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 영화가 세상에 처음 나오게 되는 날인 것 같은데요 함께 자리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영화에 관한 이야기 좋은 시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لفkun